오늘은 포탈1 충신 테스트 실험실 훈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훈수 필요 없습니다 분위기 좀 있어요 내가 알아 할게 데바드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는데 위에서 박스가 떨어지면 맞아 죽는다 이런건가? 뭐야? 아 잠깐만 누르고 어 놓고 가는거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에이 쉽네 오바했네 오바했네 매우 잘하고 있대 2번 테스트 어 열어줬다 어어 가래요 일로 일로 가는건가봐 일단 가보자 야 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돼 우와 여기 또 나있다 여기는 못가는데 뭐지? 내가 맞아야되는건가보다 이거 내가 맞아야되나봐 아까 여기로도 보냈거든요 나를 봐 다 얻어 걸리면 깬다 김치 김치 자 자 자 자자 자 자 침참게 흉 찡참게 이거 총인가? 아 이게 총이구나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총이야 총이라면 안되지 그래 포타이건이지 무효 뭐야 이거 얘가 여기로 간다고? 가면 죽을거 같애 여기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여기 부딪친다고? 여기 부딪혀야되는데? 이렇게? 여기 일단은 맞는거 같애 이거까지 맞아 여기 가고 여기다가? 그 상태에서 여기로? 어 아니야 어? 반대로 됐어 반대 반대로 됐어 쉽네 요렇게 갈때 이렇게 걸어치 어 여기? 여기 가야되는데 여기로 가야되 여기로 가야되 아 멍청아 여기로가서 아니지 맞지? 똑똑하다 똑똑해 아 힘들었다 능지상승 능지상승 이렇게 하면은 어 아 그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운동량이 보존된대 그러니까 빠르게 가면은 빠르게 나오는거야 그걸 이용해서 오 과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아 요정도 이해하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고1 때 과학시간을 배웠습니다 무효 일단 여기 해봐 어 이거 안되는데 어? 2키 어? 난 어디야 여기 내가 누구야 일단 여기 열어봐 가면 안돼 여기 여기 열어봐 가만히 있어 여기 존버해 어? 뭐야 아니야 잠깐만 버튼이 있잖아 저기를 쓰라는거야 저기를 쓰라는거야 이거다 어? 저거 다 아아 알았다 그니까 여기 닫히기 전에 여기로 다시 나오는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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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이 게임 이상해 이거 피지컬 게임이네 자 지금이야 지금 열고 가서 다치기 전에 왜 아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아아이 게임이 좀 어렵네 피지컬 게임이네 이거 공주기 당하면 되지 않을까 아 아니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거 피지컬 엄청 어렵다니까 지금 나와서 앞으로 가서 점프 아 아 아 아 이거 안되나봐 이거 나 뱅끝에서 뛰었다고 피지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라고? 요걸 이용하는건가? 이렇게 하면은 어 죽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야 왜 안해 아무것도 아 들어가면 똑같은데 깼다고? 깼다고? 어 저거 움직였는데 오오 깼다 깼다 호오 오오 오오 왜 깨진거지? 원리가 뭐지? 아이 몰라 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지 요게 들어가는 입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됐다 됐다 맞지 맞지? 아 차이 없나? 뭐가 다르냐고요? 아 요게 출입구고 출구고 요게 입구 아니야? 아니 말고 색깔이 아 그게 아니야? 아 그러네 출구 입구가 따로 없네 하하하 약간 약간 쪽팔리네요 선제인가봐 자 14번입니다 나 5개 하면 엔딩이에요? 되게 짧네 아 튜토리얼 끝이라고? 미쳤어 이거? 여기 들어가면 되는건데 요거 되지 않을까? 여기서 빨리 하면은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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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천재인가봐 천재인가봐 알았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운동량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거의 다했어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살구형 돌아왔구나 아니야 아니야 짜아 반대다 반대 반대 요렇게 들어가 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짜아 호우 호우 됐잖아 됐잖아 아아 아 힘들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내가 아는건 운동량 밖에 없다 피지과 피지컬의 사이 아아 아아 죽어 이 자식아 이게 뭐야 생각을 해 나 알았다 잘봐요 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 생각을 해 이거 이건데? 잘봐 가잖아 아 좀 늦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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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 천천히 생각해 맞는거 같은데 아 아아 잠깐만 피지컬 피지컬 잘해봐 잠깐만 그렇지 됐스 된거 같애 오우 이건 피지컬이 맞아 이거밖에 없어 뭐 눈 뒤로 깨는거라고? 난 이렇게 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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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천재인가봐 아 잠깐만 가속력인가 또? 어 지도는 동쪽이 위로가게 보면서 읽고 길을 찾는데 어떻게 목적지에는 부착하자 나 어디야 나 누구야 나는 나 뭐하는 사람이야 어 어 어지러워 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일단 여기를 쓰는건 맞는거 같아 원리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어 오오 아 겁나 어려워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잠깐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오늘은 능지 시험 보는 날인가요 아!!! 이게 뭐야!!! 아 왜 죽었어!!! 기다려 기다려 아 모르겠어 언젠지 1,2,3... 1,2,3.... 됐다!!!!! 됐다!!!! 소식 이정도모를 만듭니다 It's true.